자 최상 1프를 집도하는 NK 난구원 쌤입니다. 자 9월 모평 보느라 고생들 많이 했어. 일단 고생들 많이 했고 지금 이제 문제들을 쌤이 이렇게 봤어. 보고 이제 오늘은 시험 보고 이틀이 지난 금요일입니다. 해설 강의를 찍으러 지금 낮에 스튜디오에 와 있는데 어... 뭐 어느 정도 그냥 기존의 어떤 스타일을 갖다가 크게 변화시킨 문제는 없어. 톡 가놓고 얘기하면 그런 문제는 별로 없는데 킬러 파트의 문항들이 조금 그냥 유형의 변신 정도야. 근데 또 어제 이제 한 친구가 또 이제 글을 남겨줬는데 적중 해가지고 축하드린다고 해서 뭔가 했더니 17번 문제가 극난제 30번하고 똑같더라고. 어... 그 17번의 아예 그 문제의 디귿 지문 자체가 똑같은 화합물에 똑같은 지문이었어. 그래서 일단 차근차근 쌤아오같이 공부해온 친구들이면 크게 무리 없이 풀 수 있었다. 문쌤 여기에 뭔가 특이한 것들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많진 않은 것 같아. 어... 톡 가놓고 얘기할 때 아주 특이한 유형 없어 별로. 자 조금 분석해 보면 글쎄다 뭐... 15번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고 얘들아 15번은 그냥 좀 특이한 거야. 그래가지고 얘는 동위원소들이 지금 여기에 헬륨하고 메테인이 있는데 그 안에 동위원소들이 있고 동위원소들의 존재 비율이 어떻다라고 임의로 준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양성자하고 중성자수의 비를 물어봤어. 그냥 되게 단순한 양론인데 이렇게 안에 있는 양성자, 중성자의 비를 분자 내에서 물어본 거는 없었어. 이런 유형은 잘 없었어.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조금 특이했다. 조금 특이. 그 다음에 이제 17번 같은 경우는 이거 탄화수 문제인데 이거 이제 킬러문항인데 이것도 이거는 사실 모르겠어.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적당히 이걸 보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포인트가 되는 거는 탄소 몇 개와 붙은 그러니까 탄소와 붙은 개수를 말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몇 개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지. 여기에. 여기에 탄소 한 개와 결합했냐 두 개와 결합했냐 세 개와 결합했냐 이게 들어가는 건데 이 유형은 한 2년 전부터 벌써 이제 등장하고 수능에도 계속 나온 스타일이야. 근데 이제 여기에서 그 데이터를 표로 몇 개를 줬는데 분자식이 갖고 탄소수가 4인 즉 C4에 대해서 H를 안 정해줬거든. 대개 이제 문제에 나올 수 있는 건 이 수준이라 봐야 되겠지. 그리고 주어진 걸 가지고 추론해내는 그러니까 이거는 구조를 갖다 완벽하게 꿰고 있어야 되는 거야. 물론 딱 보고 특징들 잡아서 적당히 갈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풀려면 이 구조에 대해 쌤이 항상 강조하는 구조위성질체를 명확히 알아야 된다. 그게 17번 그 다음 이제 뭐 맨 마지막 페이지가 킬러문항이라고 봐야 되는데 일단 18번은 산념기 문제였거든. 17번 문제는 샘 극난제 30번에 거의 그대로 있어요. 이 문제는 그 다음에 지금 18번 여기를 보면 자 여기 보면 이제 얘네들이 우리가 즐겨 쓰던 산념기 중화반응의 표문제가 아니라 작년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프를 가지고 나왔었잖아. 이런 식으로 단위부피당 이온수를 이용해서 변화시키는 근데 이것도 우리 진짜 많이 했어. 내가 뭐라고 했어. 단위부피당 이온수가 있다. 이거는 무조건 단위부피로 못 가. 이거 전체로 바꿔야 돼. 여기에 관련된 문제야. 그냥 이것도 단순한 양론으로 볼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그래서 조금 특이해 보이지만 계산해보면 금방 해결이 돼요. 그리고 19번 이거는 정말 많이 한 거야. 우리 양론이지 양론 19번은 양론 문제입니다. 양론 화학반응식에서의 양론이죠. 이거 AA 더하기 BB가 이렇게 CC 이런 반응이 있을 때 쌤이 뭐라고 그랬어. 완결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있는 건 뭐라고 슬린더가 존재할 때 여기에 뭐가 있고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 보면 A가 들어있는데 여기에다가 B를 집어넣는 패턴 아냐. 이렇게 쌤이 뭐라고 그랬니 이거. 완결점 전에는 B를 small big에 첨가하면 개수만큼 얘가 사라지면서 C-A 개의 변화가 생긴다고 그랬지. 왜냐하면 얘는 마이너스 B 개 없어질 때 마이너스 A 개가 없어지고 얘는 플러스 C 개가 생기니까 그때 생기는 변화가 C-A 개고 지금 이게 완결점을 지나면 그때는 B를 첨가해도 반응을 안 하니까 얘는 플러스 B 개의 변화가 생긴다고 그랬어. 근데 이거 그래프 보면 C-A하고 이 B 사이에 B를 할 수 있거든. 왜냐하면 기울기가 다르단 말이야. 3대 1로. 그래서 푸는 거야. 그럼 금방 풀어. 이것도. 맨날 하던 거야. 그치? 그 다음에 20번 산화한 원이야. 산화한 원. 뭔가 좀 특이해 보여. 근데 이것도 맨날 하던 거야. 어차피 특이해 봤자 얘는 용액이 있는데 용액에다가 금속 한 번 넣고 그 다음에 용액에다가 수용액 한 번 넣고 차이는 이거야. 옛날에는 수용액만 붙거나 금속만 넣었잖아. 근데 같이 넣었다고. 이거 뭐야 어차피 개수하고 전화량 가지고 뭐 가는 거야. 연립방정식 푸는 거야. 우리 맨날 하던 거야. 개수와 전화량 가지고 연립방정식 가는 거라고. 그치? 이 맨날 하던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준비가 돼 있으면 사실은 아주 새로운 유형은 없다고 봐야 돼. 이 말은 뭐냐면 어차피 이 교과가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만 생명력이 있어. 그치? 그 다음부터는 개정된 교과란 말이야. 별로 내가 볼 때는 새로운 유형을 만들려고 하는 의지가 별로 없다. 솔직히 쌤은 그렇게 높은 속이 돼. 여기서 기존 유형 말고 신박한 유형을 과연 뭐 이렇게 확 만들까? 그럼 기존에 있던 유형만 잘 완전히 꿰고 그를 토대로 더 어려운 문제들 그가 심화된 문제들 같은 것만 충분히 연습이 되면 충분히 우리가 실전해서 1등급 맞는 건 어렵지 않다. 이게 쌤의 분석입니다. 기운을 내고 이제 두 달도 안 남았어. 우리의 어떤 인생에서의 한 이열어라고 하지. 이열어가 여기서 끝나는 거야.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되거든 최선을 다합시다. 여러분들은 꼭 위너가 될 수 있습니다. 쌤은 누구? 최상의 1%를 집도한 NK 난구원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